어릴 때 원했던 어른이 됐나 Thought I found, oh why she's mine 놓칠까 달렸던 나 Let's just take it slowly 늦은 어떤 때 같은 곳 새를 바라보고 있잖아 Go anywhere you want to 그리스도 충분히 끝난 아내를 깨닫고 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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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쥐고 쥔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한번 걸쳐봤어요. 여기에 88라이징이랑 앰부쉬의 콜라보 목걸이 착용해봤고요. 그리고 바지는 제가 즐겨 착용하는 리던의 팬츠 입어봤습니다. 가방은 이거 들고 나가보려고 해요. 그럼 저는 이렇게 입고 출근해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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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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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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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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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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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렇게 입고 출근해 보려고 합니다. 저녁에 외식을 할 예정이라 기분 내려고 살짝 포멀하게 입어봤어요. 꽤 오래전에 구매했었던 트위드 자켓 꺼내 입었고요. 여기에 블랙 탱크 탑이랑 좀 큰 사이즈의 진주 귀걸이 한번 매치해 봤습니다. 바지는 제가 즐겨 입는 리던의 팬츠 입어봤어요. 가방은 이거 들고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럼 전 이렇게 입고 다녀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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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